여러분 안녕. 오늘 먹어볼 뻔 꿀버터 오구마입니다. 오리온에서 나온 거고, 한의점에서 1500원 정도로 살 수 있을 거예요. 74g에 372kcal 되네요. 고구마 분말 8.4% 군고구마 6.1% 이렇게 돼 있네요. 가공 버터 0.1% 별 꿀돌. 약간 빤딱빤딱해요. 겉부분에. 이거 들어있나봐요. 그거랑 맛 비슷해요. 오사츠. 오사츠랑 비슷한데, 모양이 감자로 된 거 있잖아요.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네. 그리고 오감자랑 비슷하게 생겼어. 겉부분에 약간 바닥바닥하고. 맛은 진짜 거의 오사츠 맛입니다. 거기에다가 약간 짱코맛이 섞인. 거기에다가 오감자맛도 약간 섞여서 나네요. 음. 맛있는데? 약간 허니버터찜 먹는 거 같아요. 아, 그 정도는 아니고요. 단짠단짠하면서 고구마 향이 살짝 남은 거. 근데 꽤 맛있네요. 다음에도 또 먹을 거 같습니다. 음. 맛있는데? 음. 맛있는데? 안녕. 안녕. 안녕.